아 이 매주가 이게 얼마씩 하는거에요? 25,000원 영원한장에 만원 이건 만원이야 왜 이렇게 달라 이거 수입콩 얘는 국산콩 이건 20,000원 25,000원 5,000원 너무 여전하시네 예 허리가 구우셨고 큰일 났다 장담하려고 다 갔어 여기는 써놓으셨네 꼭꼭으로 써놓으시네 한장에 국산 매주 16,000원씩 써놓으셨습니다 어이 묵직하네 한장에 16,000원 이안야 숫자인다 알겠어요 그거는 내가 했는 사진이어서 열매자 보여준다 누구 보여줍니다 이 국산인가 이거 만원 마흔 2천원 1장에 국산 이에요 국 중국산 있고 이 콩이 뭐야 국산 이에요 아 요거는 국산컵 이게 10,000원이야? 요거는 22,000원 국산컵 요거는 중산컵 같게 됐다 그래서 10,000원? 네 저거 다 내꺼고 이거 다 내꺼다 저거 다 내꺼고 이게 얼마짜리야? 반대 첫방 첫방 이거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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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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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산컵 왜 콩을 중국산으로 하시냐 중국산컵까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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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습니다 고사리 졸아지 굴수기 여기 어머니들 나오셔서 원양장에 이 지역에 어머니들 다 나오셨어요 콩예 냉기가 벌써 나왔네요 이거 얼마씩 해요 3,000원 호두 이 매주는 누구꺼에요? 우리꺼니다 국산이에요 산내에서 농사 지하가 만들어왔습니다 산내에서? 얼마씩 해요 여기 전부 다 다섯대 한장에 2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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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산 복판에 요리가 했는데도 들어보면 딱하거든 복판이 전부 허궁이고 이거는 우리는 다뤄보면 킬로가 다 나갑니다 얘도 25,000원이요? 네 다 팔고 이거 남았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꺼에요? 네 4살만 하면 2마라도 다 갔더니 8장 한 마디도 누가 아 아 많이 타시고 있다 의성매주 극산통족도 24,000원 한 동원 이야 여긴 또 장모님표 내주 여기 가세요 요거 한게 25,000원이요? 2만원을 갖고 가세요 엄마가 직접 하신거에요 장모님표 내주 라고 써있습니다 며느님이요? 네 친정엄마요? 네 친정엄마요 국산통으로 직접 만드셨네요 잘 믿어졌어요 많이들 사가세요 많이 파셨어요? 여기도 내주가 국산 매주 한장에 16,000원 되겠습니다 아 방금도 사가고 몇장 없다 얘도 16,000원짜리에요? 그거는 11,000원짜리 11,000원짜리? 중국산인가? 네 딱 보니까 중국산 네 방금 사가고 중국산은 이렇게 16,000원입니다 이게 국산은 또 이렇게 탱탱하게 해가지고 16,000원 내가 했는거라 직접 직접 만드셨어요? 이거 11,000원 같이 키워볼까 많이 타셨어? 예 왜? 많이 타셨냐고 많이 못 팔아버린다 5장 팔았어 예 이거 매주 1,000원? 1,000원? 25,000원 1,000원 1,000원 국산이구나 예 하나 드릴까? 아 일단 물어보는거야 뭐 고맙? 고맙? 1,000원 2,000원 1,000원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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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원